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물리 김성재 선생님입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물리는 제2의 국어싱으로 통한다. 그래서 왜 교과서를 일괄하는지 말씀드리면서 결국 물리만점도 성재성으로 통한다. 라는 이런 통해 법칙을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번 기회를 들어서 통시리즈2 좀 더 실질적인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리얼 팩트 실제 상황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3년을 준비하시면서 원하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때 정말 바른 공부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것인데 너무 그때그때 급급하다 보니까 넓은 시야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구멍이 뚫립니다. 준비 상황에서. 즉 이것이죠. 고등학교 3년 동안 한번 생각해봅시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내신 준비하는 데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올라갈 즈부터 이제 수능 준비에 돌입을 해서 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또 수시철이 되면 과학 논술에 대한 준비된 게 많이 없는데 이러면서 과학 논술에 대한 두려움과 약간의 긴장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결국 우리 대학을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내신 따로 수능 따로 논술 따로 과연 이것을 원하는 것이었을까? 그건 아니었겠죠. 이 입시 자체는 그렇게 따로따로 준비하는 게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국 내신, 수능, 논술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된다는 겁니까? 교과 내용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통시리즈2의 주제는요. 그렇죠. 내신과 수능과 논술은 하나로 통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우선 제가 오늘의 구성은요. 교과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내신 기출문제 한번 논해보고요. 수능 기출문제는 1,6수능으로 한번 얘기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한 대학의 논제를 이용을 해서 바로 교과 내용으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통하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교과 내용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우선 대단원, 3단원을 보시면 소리의 성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1, 우리가 한 옥타브 위의 음이라는 것은 결국 두 배의 진동수를 얘기한다라는 것이고요. 통2, 이러한 공기의 진동에 대한 소리의 전파속력, V는 F랍니다. 진동수와 파자의 곱이 음속을 결정한다라는 것이고요. 통3, 우리가 이제 그 악기의 소리가 나는 것이 이런 공기의 진동에 대한 것에 공명이 일어나서 우리의 크게 들린다는 것인데 내용 중에 한쪽이 닫힌 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닫힌 관에서의 정상파와 그 공명에 의해서 소리가 크게 난다. 이런 실험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단원, 3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을 보시면 우리 무선통신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LC진동회로가 소개되면서 그 LC, 그러니까 코일과 축전기가 연결되어서 전류가 진동하는 것인데요. 그때 진동하는 전류의 진동수가 있겠죠. 그 고유 진동수는 2파이로트 LC분의 1이다. 이 관계식은요. 여러분 마치 운동법칙에서 F위콜MA처럼 많이 알 수 있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리공부를 조금만 해봤다면 F는 2파이로트 LC분의 1, L은 유도계수, 코일의 유도계수고요. C는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대단원 4단원을 가면 거기에서 이제 그 기체분자 운동과 연락과 파트 했는데 깊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깊게 들어가는 물리투가 되고요. 물리관에서는 이러한 방안의 온도, 절대온도로 보통 얘기하지만 이 절대온도라는 것은, 절대온도는 물론 이상기체로 가정해서 하는 겁니다. 절대온도는 이 기체분자 1개의 평균 운동에너지와 비례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통육, 우리 유체 파트가 있죠. 그래서 유체기둥의 압력은 로우, 지, 에이치, 밀도, 로우, 중력가수, 지, 그 다음 유체기둥 높이에 관련된다는 로우, 지, 에이치라는 통육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깨알같은 이런 6개의 주제를 준비했는데 사실 논술 문제라는 것을 제가 연결해 드릴 텐데 논술 문제는 하나만 딱 묶은다는 건 아니죠.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날줄과 시줄이 엮여지듯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논술 문제 그 페이지를 보시면 4개의 논제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논제만을 우선 중점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이제 통 5와 6까지 포함시켜서 연결하는 것이니까 같은 수준입니다. 자, 우선 내신 기출을 볼까요? 자, 모 고등학교의 내신 기출 문제인데요. 그닥 어렵지 않죠. 자, LC 진동엘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일과 축전기에서 진동 전류가 흐르고 있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때 문제가 코일의 유도 개수와 그리고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변화시켰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옳은 걸 찾아라 이건데요. 결국 이거죠. 여기는 우리 통사에 나와 있는 고이노스라는 것이 2파이 루트 Lc분의 1을 얘기를 하는데 코일의 유도 개수,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진동수와 반비례한다는 것이고요. 진동수와 주기는 역수관계죠. 그러니까 이것만 따지면 이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진동 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기억번에서 하는 얘기가 코일의 유도 개수를 증가시키면 당연히 진동수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것이죠. 물론 이러한 관계에 대한 그 개념 자체 교과세 설명서에 있고요. 또 이 학교의 논제 제시문에도 그 설명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외화하라 라이보다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이 식을 물량 교과했다면 이제 그대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기억번은 진동수, 이게 증가시키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번은 x 틀렸고요. 뉴번,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증가시키면, 전기 용량 증가시키면 진동수는 감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니은은 맞았습니다. 디귿번 보니까 이제는 두 개를 모두 증가시킨대요. 유대개수하고 전기 용량을 두 개 모두 감소시키면 그랬네요. 둘 다 모두 감소시키면 당연히 이 진동축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아서 니은드귿이 옳은 말입니다. 됐어요. 이게 내신 기출이었습니다. 됐고. 이제는 우리 1,6수능을 봅시다. 자, 1,6수능 기출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보니까 이게 이제 왼쪽에 공기의 진동이 들어가는 열린 쪽이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피스톤으로 이제 막혀 있죠. 이때 이 피스톤을 왔다리 갔다라면서 여기 비어있는 이 공간의 공기의 진동에 대한 정상파가 어떻게 형성될 것이냐 이걸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표는 바로 x가 길이가 변함으로써의 공기 진동이 일어날 부분에 길이 변화를 준다는 것이죠. 자, 결국 이겁니다. 이 닫힌관이라는 것은, 닫힌관은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이제 공부 조금만 해보면 여기는 막혀있기 때문에 공기의 진동이 생길 수가 없고 여기서 입사는 파와 반사는 파의 중첩에 의한 정상파가 만들어진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상파는 4분의 1람다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파장이 짧은 경우가 되겠죠. 4분의 1람다가 3개가 이렇게 들어간다든가 항상 여기는 마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 마디와 이 마디는 2분의 1람다를 타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기에 4분의 5람다가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또 여기에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결국은 이 안에 들어가는 그 규칙이 있다는 거죠. 4분의 1람다 혹은 4분의 3람다 혹은 4분의 5람다 즉 4분의 1람다의 홀수배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의미가요. 자 보세요. 진동수가 F1일 때라고 했는데 X의 길이를 변화시켜주면서 그러니까 이 X가 만약에 이렇게 짧아 그리고 이 X가 이제 커집니다라고 한다면 뭐 이쪽으로 이렇게 올 수 있겠죠. 이랬을 때의 표를 보니까 F1일 때 X가 5cm 짧을 때 그리고 이것이 11cm로 길어졌을 때 다시 또 더 길어졌을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여기와 여기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항상 여기는 마디가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그러므로 F1일 때 여기에 4분의 1람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제 같은 이노스의 F1이기 때문에 이 파장은 똑같이 유지되면서 여기가 다시 또 마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4분의 1람다 4분의 1람다 자 이렇게 들어간 경우를 얘기하겠다 이것이죠. 그러면 X가 5cm일 때는 하나 둘 셋 4분의 1람다 3개 뭐 이렇게 이제 예를 든다 이거죠. 만약 X가 이렇게 해서 11cm다. 그러면 결국 여기 이 마디점과 이 마디점 이 간격이 지금 5cm 표에서 보는 5cm와 11cm의 차이니까 이게 몇 cm가 되겠습니까? 6cm가 되겠죠. 이게 얼마입니까? 2분의 1람다가 되겠죠. F1일 때니까 이렇게 하자. 그럼 람다 1은 12cm라는 겁니다. 구동! 이제 F2일 때를 얘기해 본다면 자 거기엔 4, 12 이제 기억은 좀 비어있네요. 그러니까 4cm, 12cm 결국 똑같은 방식으로 가서 이때는 이 부분에 이 간격이 얼마 나오겠습니까? 4와 12 하니까 8cm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이제 2분의 람다 2가 되니까 자 람다 2는 얼마 된다? 16cm다 이것입니다. 이 장면 기억에는 뭐가 들어가겠느냐? 아 이거 숫자 규칙 아닙니까? 거기에 4 그 다음 12 그러면 8cm 간격이 그 다음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요. 기억은 쉽게 20cm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억번은 16이 아니라 2cm다 이것이고요. 물론 이제 기억번 물으면 너무 쉽고 니은에 이제 기억하는 2cm다. 그 다음 디귿번에서 진동수비 얘기했다? 풍2 V는 F람다 이거 이용하는 겁니다. 진동수의 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음속은 상온 영역에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지어놓고 쓸게요. 람다 1은 12cm 람다 2는 16cm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V는 F람다 하면서 음속은 정해져 있고 람다 1과 람다 2가 아까 반파장이 6cm 반파장이 8cm니까 12cm와 16cm겠죠. 이게 몇 대 몇입니까? 3대 4죠. 그럼 진동수비는 몇 대 몇이 된다? 4대 3이다. 오케이. 이것도 틀렸네요. 그래서 기억번만 맞는 얘기가 되는데 기억번은 제가 생략하려고 안 썼지만 그거야. 바로 이렇게 공명이 이루어질 때 큰 소리가 난다. 이걸 얘기한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수능 기출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논술은 이제 어떻게 문제가 연결될 것이냐. 결국 결국 논술도 통한다는 겁니다. 이 교관은 그대로 통한다는 겁니다. 자, 화사표를 끌고 끌고 와서 자, 논술 문제로 갑시다. 자, 이 문제는 우리 2015학년도 자, 경희대에서 의학계열 의학계열을 치룬 아마 토요일 오전이었을 겁니다. 자, 물리논술 문제인데요. 아무리 거기서 논술 과목은 선택을 하겠죠. 여러분들 이러한 그 스피커 그리고 관 그리고 물이 담기는 수조 추의 진량 이렇게 구성된 자, 공명실험장치가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교관 내용을 준비해드렸죠. 통1, 통2, 통3, 통4 자, 이러한 교관 내용에 해당하는 이 논제 앞장에 제시문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술을 이제는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우선 당연히 교관 내용이 잘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교관 내용이야 그리고 제시문에 있는 문장을 이용을 해서 결국 문제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써나가야 합니다. 글짓기를 하면 안 됩니다. 과학 논술이에요. 자, 결국 논제 1을 보니까 엘스웨로의 전기용량 좀 제가 간단하게 좀 문제 좀 글을 줄였습니다. 엘스웨로의 축전기의 전기용량 C가 12마이크로 패럿일 때 이게 이제 단위라는 겁니다. 혹시 뭐 물리안을 선택했다는 사람들은 패럿이나 이런 단위 안 쓰더라도 가서 이게 단위라는 거는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12마이크로 패럿 패럿이란 단어를 모르더라도 하여튼 이게 단위입니다. 12마이크로 패럿일 때 425Hz의 소리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 그림상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여기에서 스피커 소리 나오는 게 425Hz가 발생을 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게 닫힌 관을 얘기하겠죠? 여기서 항상 공기의 진동에서 마디가 발생하는 겁니다. 공명에 의해서 어느 지점에서 물높일 때 소리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야. 전기용량 C에 따른 소리의 주파수 변화를 그래프로 설명하고 그래 그래프 그려놓고 기술하라는 뜻이야. 그래프로 설명하고 이를 통해서 한 옥타브 위 한 옥타브 위의 소리를 내기 위한 그럼 이거는 진동수가 몇 Hz? 425Hz의 2배 840Hz의 진동수를 내기 위한 그것도 있어야 되겠죠? 전기용량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논술하시오 하고 나와있죠? 그럼 일단 이 7, 8을 좀 지우고 해결을 해봅시다. 우선 전기용량이 12마이크로패럿일 때 425Hz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우리 전기용량과 그리고 진동수의 관계를 얘기해봐라. 이거 아니에요? 결국 이제 제시문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문에 나와있기를 이 진동수 고윤수는 2파이루트 L3분의 1 이게 제시문에 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 나와있는 문장이 코일의 유도계수가 크면 코일의 유도계수가 크면 그때 거기에 저장되는 전기에너지의 시간이 주기가 오래 걸리고 이렇게 다 나와 그럼 크면 작다. 이 말은 제시문에 써놨겠죠. 또 전기용량도 마찬가지로 전기용량이 크면 전화를 모으는 건데 그때 거기에 진동되는 주기가 길다. 역시 작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시은의 문장이 바로 이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 쓸 때는 제시문을 이용한다. 잘했지만 제시문대로 코일의 유도계수가 어떠면 그 진동주기가 어떻게 되어서 또 축정의 전기용량 어떻게 되면 진동주기가 어떻게 되어서 진동수는 유도계수하고 전기용량과 어떤 관계다. 하면서 F는 28루트 L수분 1이다. 이거를 정확히 구사해줘야 돼요. 물리 논술이기 때문에. 물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에 분명히 전기용량 C와 그리고 진동수 F와의 관계를 이제 그려준다라는 거죠. 분명히 루트에 대한 반비되겠네요. 결국은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그래 전기용량이 12마이크로패럿이라 딱 집어놔 12마이크로패럿일 때 이때에 이 값이 진동수가 425Hz 그리고 이제 루트 제곱글에 대한 반비례가 되겠죠. 그래프를 그려줘야죠. 이렇게 어쨌든 간에 모양은 그리고 이제 840Hz를 아 850Hz 한 옥타브 위니까 또 써야 돼요. 거기다. 이때 논술하면서 한 옥타브 위의 음은 두 배의 진동수로서 850Hz의 음을 얘기를 한다. 그래프에다가 표시하면서 여기가 얼마다? 850Hz다. 그러면 분명히 진동수가 두 배니까 여기에 있는 이 축전기의 전기용량은 몇 배가 되어야 되겠어요? 4분의 1배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얼마 나오겠습니까? 4분의 1배니까 3마이크로패럿이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논술을 해가면 되고 그때 이제 끝에 논술을 하죠. 이를 통해서 한 옥타브 위의 소리를 내기 위한 전기용량에 대해서 논술을 하시오. 이걸 설명을 풀어주는 겁니다. 논술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도 물론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결국 지금 여기에서 필요했던 그 교과 내용이 바로 뭐였습니까? 결국 고유진동수라는 LC회로의 고유진동수가 여기 용량 변화시키면서 이러한 진동수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리고 통 1에서 얘기했던 진동수가 두 배일 때가 한 옥타브 위의 음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들이 과학 논술에 대해서 결코 여러분들이 겁을 먹으면 안 됩니다. 물론 학교별로 물리원의 국한에서 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원을 좀 넘나듭니다. 그래서 투에서의 빈출 주제의 정도는 어느 정도 준비를 추가를 해놓으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수능 준비하듯이 투를 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빈출되는 주제들이 있어요. 가서 제시문을 읽을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뜻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원과 함께 투 과목 만약에 자기가 내가 물리논술을 치료했다. 그럼 물리투에 빈출 주제들이 있어. 그거 좀 추가해서 개념을 준비해놓으면 가서 제시문이라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의 추세는요. 물리원을 위주로하면서 약간 더 나옵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0-70%가 투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경향이 원과 함께 투도 함께 잘 나온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논제 1만 얘기한 것 같지만 논제 2도 있고요. 논제 2도 있고 논제 3도 있고 논제 4도 있는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소개해드릴게요. 논제 2는 뭐냐면 이 공명되는 것에 따른 T의 조건 그게 뭔데 4분의 1람다 4분의 3람다 4분의 5람다 바로 4분의 1람다의 홀수별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논제 2는요. V는 F람다를 이용해서 람다 소래파장을 구하고 그래서 결국 이 D 안에 4분의 1람다일 때 4분의 3람다일 때 4분의 5람다일 때 그때 해당하는 문제가 이제 T가 몇 미터 몇 미터가 가능하겠느냐 이거를 이제 논술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논제 3은 뭐였냐면 추에 여기 질량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의 변화가 생기면 로지에이치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쪽 질량과 이 D의 관계를 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유체기둥의 이 압력과의 관계 아까 했던 통 여섯 번째 로지에이치 그것을 이용하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물론 이제 여기서도 또 역시 온도와의 그 관계가 나오죠. 그게 또 이 4번 논제에서 공기와 같은 온도의 압력하여서 음속이 더 빠른 기체 음속이 더 빠른 기체 속에서 실험 결과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온도의 인지가 결국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걸 얘기를 하는데 같은 온도야. 같은 온도야. 이게 전부 다 우리 수능 준비하면서 보는 것이고요. 교과 내용이고요. 같은 온도일 때 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온도의 인지는 같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온도의 인지가 2분의 1 mv제곱 보통 평균 이렇게 쓰는 거지만 이 값이니까 이 전체 값이 같은데 이게 더 빠르된다. 아 그럼 이 기체 문제는 공기에 비해서 공기의 실험했다가 이 4번은 속력이 더 빠른 기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게 더 빠르니까 이거 같아야 되니까 결국 질량은 어때야 되겠다. 이게 더 빠르니까 이것은 분자량이 더 작은 기체다. 블라블라 하면서 4번 논제에 맞게끔 논술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결국 내신과 수능과 논술은 하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갈 길이 좀 잡히시나요. 통시리즈 2 결국 내신과 수능과 논술은 하나로 통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하나는 교과서로 통한다라는 것이고 결국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재쌤과 통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여러분과 함께 내신이든 수능이든 논술이든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울고 부대낄 것이며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른 공부는 가장 빠르고 강하답니다.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 주대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화이팅 하십니다. 화이팅! 자 화이팅! 아멘